오늘 드디어 저희 트라이빙 삼지 미니엘 젠큐 촬영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빙입니다 여기는 베니뷔디 미치 3집 미니앨범 우즈로의 첫 개 참가입니다 이번 미니앨범 하이틀곡은 우즈로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주스럽지 않나요? 숫자락도 우주 속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예쁘죠? 제가 이번에 이번 활동 때 처음으로 염색과 탈색과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줬는데요 제가 둥둥타랑 러버덤 때 이제 그냥 계속 흑발이다가 오늘 이렇게 탈색도 하고 보라색으로 염색도 하고 머리에 피스도 붙이고 여기 층층이 다 잘라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헤어스타일 변환도 하고 이런 아주 예쁜 촬영장에서 촬영까지 해서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? 이떼게 내가 원한다면 들여 갈게 계속 긴장 F 여태가 왜 안들어 나는 그동안 즐겨 모두에게 말해 네가 따라오는 내 길은 Oh yes, I'm with you 너를 때려다 Baby, go with me I'm so 우리의 별은 빛나고 Oh, I like that We don't care about gravity This is where I got to be 이 순간 I wanna do a wonder 높이 우리 둘이 함께 떠나라가 Yeah, I'm gonna do a wonder 너에서 멀리, 멀리 날아 Wow Oh, I'm 우주러 Oh, I'm 우주러 내게 purille 우주러 난 우주러 Oh, I'm 우주러 Oh, I'm 우주러 숳은 문 Oh, I'm 우주러 난 우주러 두껑 내게 말해봐 Can you do that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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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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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난 꿈꾸기 위해 잠자지 않아도 돼 아야야해 내가 온 본 말 왜 내 저 높이 날아올라가 난 우주로 아 아 우주로 아 아 우주로 난 우주로 아 아 우주로 아 아 우주로 내 기분이 우주로 워주 여는 Datet 싸 때문이다 악당하러 긴 정답 악당하러 영혼 두 너 어 오 built 자막 4 5 2 3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격주에 있다! 격주에 있다! 뭔데야 뭔데! 뭔데왔데 나 잘못했어요! 진짜 처음으로 만났다! 귀여워! 귀여워! 여우 및 펄! 와우! 인간 셔넬! 인간 셔넬! 인간 셔넬! 인간 셔넬! 오! 눈도 이뻐! 오! 오! 불꽃 여자! 안 들리는데? 안 들리는데? 저희 첫 미니앨범!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! 지하 어땠어요? 지하 어땠어요? 저 약간 이번에는 되게 다른 컨셉을 했고요 찍는 거! 다른 거 해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재미있었어요! 또 저희가 의상이 엄청 화려해가지고 사진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 또 우리 멤버들이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! 또 그 세트도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저희 너무 뭔가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! 저도 처음으로 베르마 썼어요! 어떠셨나요? 뭔가 결과가 되게 기대되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! 맞아요! 트루들 정말 많이 많이 기다리셨죠? 기대한 만큼! 더! 아 기다린 만큼! 더욱 더 기대에 찰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! 알겠죠? 맨날 스테이지세요! 보고 싶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